종로 3가 익선동 골목 가로등 밑에 내 품에 안겨있던 그대 실루엘 돌아온다던 약속 무정한 맹세였나 쓰디쓴 소주잔에 그리움 담아 바뀐 천막이 갈아입고 거리에 나섰다 오늘 따라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박미연의 들썩들썩 신나는 노래교실 전 국민의 노래 강사 선생님이신 박미연 교수님을 모십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신나서 토요일의 여자 박미연 반갑습니다. 쏘리채러 난리가 났어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오늘 춘물이고요. 봄이 무르익고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얼굴도 활짝 폈어요. 그런가요? 봄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 봄비에 맞춰서 오늘 와주신 초대가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사람을 소개를 할 때 뭔가 막 수식어가 많고 상당히 그 사람을 표현하려면 긴 문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그분은 딱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간단한 한 줄. 나 이런 여자야. 한 줄이 벌써 스타라는 거를 아니 근데 저는 이분은 정말 저도 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네. 또 미모는 당대 최고 아닙니까 이분 그렇죠. 미모는 네. 노래도 노래지만 아니 미모뿐만 아니라 모든 면이 성격. 성격이 저도 상당히 왈가닥처럼 괄괄하고 아싸란 성격인데 저를 버금가는 것 같아요. 아주 매력이 넘치고 뭐 그 성격이야 뭐 다들 노래 속에서도 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우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분의 노래예요. 아 갈색 주어 저는 꽉 낀 척 아니 그래서 가끔 바지 이렇게 꽉 껴서 이렇게 자꾸 손이 뒤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어요. 네. 벌써 난리 났어요. 그 다음에 너는 내 남자라는 노래 이게 저의 변천사예요. 제 애창곡 순위가 네.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 노래가 아주 기가 막힌 노래가 나왔어요. 종로삼가라고 아 저는 제 시리즈로 읽는다면 갈색 추억 너는 내 남자 종로삼가가 아마 박미연이를 대변하지 않겠나 싶고요. 오늘의 가수는 갑자기 우리를 흥분케 하는 네. 그 이름도 유명해요. 한혜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혜진입니다. 아유 코로나 때문에 네. 얼마 만에 만나는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뵈요. 그렇죠. 코로나 만 아니었으면 수없이 많은 무대에서 그렇죠. 우리 한혜진 씨와 함께 할 텐데 자 오늘 신나는 운전석이 나오셨으니까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충분해 여러분과 함께 우리 배동동 씨와 우리 박 교수님과 재미있게 오늘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네. 오늘 이 시간 기대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신곡 사실 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신곡되기 쉽지 않은데 네. 역시 한혜진 씨는 네. 좀 남들보다는 앞장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목이 종로삼가. 네. 저는 종로삼가를 잊어볼 수가 없어요. 왜요. 요 근처가 저희 아지트였거든요. 아. 우리 때는 다 여기가 아지트였어요. 네 맞아요. 피카드리 극장 그 근처에 네. 우리 박미경 씨가 거기서 라이브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근처에서 다들 모여가고 난 또 우리 박미혁이라고 박미현이 오 그러네요. 네. 저도 역시 종로의 추억이 많은 게 저는 원래 체육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종로 2가 쪽에 YMCA라고 했어요. 맞아요. YMCA.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제가 늘 운동을 즐기던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보기에는 그렇게 모범적이 보이지 않는데 제가 모범적이었다. 모범적이고 근데 바로 이렇게 한정거정만 가면 종로상가인데 맞아요. 머리 삐딱하게 눌러쓰고 왠지 찢어진 청바지를 하면서 키트 하나 탁 메면서 왔다리 갔다리 피카디리리라 어쩐다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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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도 많이더라고요. 그때 극장이 그때 종로에 거의 대부분 다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유명한 극장. 다 있었어요. 또 을지로 하면 또 을지로 해도 또 명지 극장 다 있고 그렇죠 그렇죠. 자 9885님이 지금 이제 우리 한혜진이 나왔다고요. 지금 뭐 어디 갔지 금방 넘어갔네 정신없이 와갖고 역시 다르다. 역시 트롯게 디바 한혜진 마님 네. 짱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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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쓰시고 오죠. 자 그럼 트롯게 디바 우리 한혜진 씨 따끈따끈한 신곡 네. 종로 3가 라이브로 오늘 배울 노래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자 노래 갑니다. 네. file 고삼간 익선동 골목 가로등 밑에 내 품에 안겨있던 그대 실루엘 돌아온다던 약속 무정한 맹세였나 쓰디쓴 소주잔에 그리움 담아 꼭 삼킨다 비가 오면 그리워요 그리우면 비가 와요 다시 도댈 수 없는 지독한 내 사랑아 기다리다 잠들어요 꿈속에서 기다려요 눈 씌울 갑자기 깊은 밤 돌아온다 했잖아요 겨울지않 벚꽃 피는 봄말에 돌아온다 했잖아요 이미 떨어져버린 그대 비가 오면 그리워요 그리우면 비가 와요 다시 도댈 수 없는 지독한 내 사랑아 기다리다 잠들어요 꿈속에서 기다려요 눈 씌울 갑자기 깊은 밤 눈 씌울 갑자기 깊은 밤 돌아온다 했잖아요 겨울지않 벚꽃 피는 봄말에 돌아온다 했잖아요 이미 떨어져버린 그대 따끈따끈한 정말 봄이 들어가네요 따끈따끈한 신곡 종로생가 였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고향의 박정섭님은 한혜진님 허벌나게 반가워요 베트남에서 온 와이프가 개명으로 한혜진으로 바꿨대요 진짜로 이름이 같으시구나 개명으로 개명할 때는요 사람들이 고심을 엄청나게 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꿔야 되나 정말 이뻐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혜진씨가 못생겼어 이 이름 안씁니다 그렇죠 개명할 정도니까 개명하는데 얼굴이 따져요 그럼요 고맙습니다 우리 송주의 김경수님도 한혜진씨 반가워요 광주의 박영배님 한혜진씨 오랜만입니다 종로삼가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3433님 부산의 한서연님 부산의 2호는 트럭게이 여신 한혜진 마니 베리구시입니다 난리나 문자만 읽는데도 한시간이 확 지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스타게디 나오시면 이게 문제예요 다 읽어드리를 못해 너무 많이 오니까 3행시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1320님이 한 한마음이죠 혜진 마님 승승장구하시지 진 진솔한 마음담아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리질러 자 종로삼가 따끈따끈 저는 저 악보 들다가 손 딜뻔했어요 너무 따끈 너무 뜨거워서 뜨거워서 와 아주 식기 전에 나와갖고 너무 뜨겁더라고요 근데 진짜 요즘 가장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곳이 종로삼가 익선동 네 익선동이야 저도 한번 가봤는데 예쁘지 않아요 어떻게 옛날 그대로의 감성을 살려서 정말 허물었으면 새로운 빌딩이 들어섰으면 그런 감성이 있었을까 그렇죠 근데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영업하고 있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뻐요 요즘에 저는 처음에 시골에서 올라왔을 때는 도시의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 굉장히 멋있었는데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옛날에 마음을 되셨으니까 엄청나게 마음을 되죠 아직은 좀 많이 남긴 남았지만 그래도 그 옛날 그 길들이 그 돌담길 그 아드막한 그런 게 훨씬 더 예뻐 보이고 요즘에 도시에서 그런 예쁜 거리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혜진 씨 같은 분 때문에 그 봉이 김선달이 나오는 거예요 왜 딱 이렇게 부산에서 서울 상경해가지고 탁 내렸는데 얼마나 빌딩들이 고층이야 그렇지 아래에서 위로 막 훑어보고 있는데 지금 몇 층까지 받느냐고 왜요? 한 층 보는 데마다 천 원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쫄아가지고 저 3층 봤는데 이러니까 3천 원 달라고 3천 원 주고 뒤돌아서서 내가 15층까지 봤는데 이러면서 그치 그치 이득받던 거 저는 처음 서울로 와서 제일 놀랐던 게 제가 84년도 올라왔었거든요 고스포스 터미널이 3층 4층에 있는 거 보고 되게 놀랬어요 이런다니까 차가 어떻게 위로 다니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야 서울은 확실히 다르구나 차가 막 빌딩에서 막 내려오더라 야 막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아직도 사초리를 보고 저도 84년도 올라왔어요 4차 올라왔는데 저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 너무 놀랐어 그러니까 깜짝 놀래죠 내가 조금 더 일적 티 안 했으면 내가 아마 봉이 김선달아 이 두 분 때문에 돈 좀 벌었을 텐데 저는 이제 종로 3가가 뜰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요즘 지명으로 나온 노래들이 상당히 히트합니다 네 히트해요 유산슬의 합정역 5번 출구 또 서문탁씨 요즘 신곡 나왔는데 강서구청역 아 그래요 종로 3가 안동역에서 그래서 나는 종로 3가 역을 붙여야 되나 역을 붙여야 되나 다시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지 뜨려면 하나 더 붙일까 아니 그런데 사실은 이 노래가 우리 한혜진씨의 꽉 낀 청발이 다 좋아하잖아요 이 노래를 오마주 한 곡이기 때문에 뜰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이때 그냥 다 좌파뜨려 다 여기에 모든 걸 함축해서 다 좌파뜨려야 돼 쓰러트린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너는 내 남자인데 거의 100명 중에 90명은 꽉 낀 청바지로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 제목이 꽉 낀 청바지하고 너는 내꺼야로 왔어요 근데 노래 제목에 꽉 낀 청바지를 내용이 꽉 낀 청바지라는 제목을 쓰기엔 내용이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리고 또 제가 그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아직까지 다 어르신들하고 다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는 내꺼야 그래도 언제는 너는 내꺼야 이렇게 부르기엔 너무 이의가 없어 보이는 거야 가사를 잘 바꾸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는 내 남자로 바꿨는데 제가 너는 내 남자 부르고 난 다음에 왜 꽉 낀 청바지 안 부르고 그냥 갔냐고 그렇죠 그게 큰일인데 제가 또 지나가다 보면 야 꽉 낀 청바지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목을 진짜로 꽉 낀 청바지로 했었어야 되나 바꿨으면 좀 더 좋지만 더 쉽게 제목만큼은 싹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목 상관없이 내용 상관없이 꽉 낀 청바지로 했었었어요 맞아 맞아 지금도 꽉 낀 청바지래요 다들 90%가 저한테도 하나씩 너무 꽉 낀 청바지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노래 제목이 그만큼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종로 3가도 첫 소절이 종로 3가라서 종로 3가로 가는 게 좋겠다 이건 무조건 뜹니다 이 노래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박미연 교수님이 선택한 노래이기 때문에 무조건 뜬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 제대로 불러볼까요 일단은 이 노래가 처음 파트는 70템포에 슬로우로 가요 그러다가 바로 그러면 BGM이 뜨면 여러분께 선물 드릴 깜짝 퀴즈를 드립니다 노래도 배우고 퀴즈도 푸는 시작입니다 교수님 퀴즈 한번 내주실까요 네 종로 3가 하면 정말 추억이 깃든 곳이죠 저는 특히 종로 3가 가면 예전에 영화를 보러 갔던 추억이 아주 찐하게 남아 있죠 그럼요 저희 후배들하고 저희 동료들이 정말 많이 출연했던 김두환 장군의 하죠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여기서 개봉원에 갔구나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그때 제가 막 올라왔을 때 오복성 기억나시죠 홍금보 네 그래가지고 그때 성룡씨하고 홍금보 뭐 그런 분이 굉장히 있겠을 때라서 그래서 지금도 영맥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종로 3가를 대표하는 그 극장이 있어요 맞아요 그 극장이 유명해요 아까 저 피카디리라는 극장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건너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이 극장에서 한국 최초의 영화가 개봉되었는데요 한국 영화계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죠 과연 이 영화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적으로 참 서편재라는 영화 서편재라는 영화를 여기서 개봉을 해서 그때는 단일극장이었잖아요 최초로 100만 명 이상이 와 혼 어마어마한 극장입니다 아주 단하게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한혜진 씨가 옆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눈이 내가 왕망오면 했죠 단적으로 올렸는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단문 50원 사진 포함 장문 100원의 정보 유효과 부과되는 샵 9977로 정답 보내주시고 극장 이름은 세 글자입니다 네 절 이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래 빨리 가야죠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슬로우 템포로 시작해요 70 템포로 그러다가 중간에 가면서 138 아주 템포가 빨라지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루할 틈을 안 주는 곡이라 이게 두 번째는 가사는 정말 슬퍼요 이별이니까 그 완전히 이렇게 슬픈 내용을 담고 있는데 편곡은 아주 재밌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슬프면서도 특이한 곡이 바로 이 노래다 그래서 일단 한번 불러보겠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딱 감정을 좀 잡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종로상가가 처음부터 나와요 019님 단성각 아닙니다 각 잡지 마시고 자 우리 교수님의 노래 한번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감정을 탁 차고 나는 뮤지컬 배우야 이런 마음으로 아 뮤지컬적으로 준비 종로상가 익선역 골목 가로등 밑에 내 품에 안겨있던 그대 심무해 돌아온다던 약속 무정한 맹세이었나 쓰디쓴 소주잔에 그리움 담아 꼭 삼킨다 여기서 템포가 바뀌죠 어깨춤을 들삼기면서 시작 비가 오면 그리워요 아득하 그리우면 비가 와요 한시도 될 수 없는 지독한 내 사랑아 기다리다 잠들어요 꿈속에서 기다려요 눈 씌울 반짝이는 깊은 밤 돌아온다 했잖아요 겨울 지나 벚꽃 피는 봄날에 돌아온다 했잖아요 이미 떨어져 버린 그대 다른 가수들은 탁 오면 제가 할 때 음악을 받쳐주거든요 한혜진 씨는 탁 이러면서 남들이 하는 거 한번 들어봐야지 신곡이니까 전혀 입도 뻥긋 안 하면서 아니 부르려다가 혹시나 또 거슬릴까봐 조금 부르다가 주단졌어요 근데 가수마다 본인이 부르시는 분보다 색깔은 달라지잖아요 제가 부드럽게 부르시면서 감정조롱한 거고 저는 약간 소리가 파워풀하니까 천음이긴 노래가 좀 세요 종로 삼가 저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 박효수는 종로 삼가 부드럽게 시작하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키가 높으니까 낮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한혜진 씨 키를 어떻게 따라가겠어 맞아요 자 문제 내 중에 정답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3844님은 단만 힌트를 좀 얻으셨어요 네 아 단무지 단무지 아닙니다 자 종로 삼가에 있었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계를 정말 추억에 있는 그 영화 영화관은 이름이 무엇일까요 고향의 박점섭님 우미관 아닙니다 우미관 아니에요 단으로 시작하는 아시겠죠 아니 근데 이 노래 작사도 참여하시지 않았어요 이 노래 나이를 먹어요 아 다음 네 다른 노래 성강호 네 근데 이제 이 노래가 작곡가를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본인의 추억이 좀 약간 깃들은 노래라고 맞아요 맞아요 이 노래를 전문 작곡건데 네 이 노래를 만들 그 시점에 자기 시련 자리기의 얘기를 썼어요 맞아요 헤어졌대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근데 여자들 경우에는 이렇게 안 기다립니다 아 남자는 기다려요 남자들은 마지막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남자들이 그래서 이 건축학개론의 영화의 명대사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왜 여자의 첫사랑을 못 잊어 하냐면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첫사랑을 망쳐버려 놓고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짐승이 돼갖고 짐승이 돼서 가장 자기가 순수했던 그 인간이었던 짐승이 아닌 인간이었던 시절에 좋아했던 그 여자에게 마음이 꽂힌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지 우리 남자까지 짐승들을 짐승들을 인간 만들면서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참 훌륭하네 여자들은 교수님은 남자는 나도 모르는 것까지 어떻게 아세요 나도 모르는 나 오늘 처음 알았어 나도 모르는 거 물어봐요 그렇다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기쁘구나 이렇게 그런 남자의 마음이 깊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노래는 우리가 벌써 앞부분 뒷부분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에는 정말 소리는 한번 꽉 질러주긴 하지만 아주 슬로우 템포니까 감정에 감정을 넣어서 불러야 되지만 이제 뒷파트 뒤에서 아주 템포가 빨라지면서 좀 경쾌한 가사는 슬프지만 멜로디만큼은 경쾌하게 불러줘야 돼 그래서 비가 오면 그리워요 그리우면 비가 와요 근데 여기서 비가 온다는 거는 왜 비가 와요? 슬퍼서 슬퍼서 눈물이에요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이 비는 눈물이구나 그렇죠 남자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가요에서 가사 내용에 비가 온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게 다 이별 슬픔 아쉬움 눈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비가 오면 그리워요 그리우면 비가 와요 이 부분은 정말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 다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반복되는 모르는 게 없어요 교수님과 벌써 몇 달인가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저렇게 잘생기신 분이 이렇게 한 번씩 표정을 지을 때마다 아 개그맨은 맞구나 네 자 그 뒤에 한시도 뗄 수 없는 지독한 내 사랑아 그렇죠 또 반복되네요 네 한혜진 씨가 아까 그러더라고요 가수들은 노래로 표현을 하는데 강사들은 정말 어쩌면 이렇게 풀이를 하냐 그렇지만 맞죠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어느 부분을 어떤 느낌으로 살려줬으면 시각이 별로 없어서 그거는 이제 2부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깜짝 퀴즈 내드렸죠 극장인데요 한국 최초의 영화가 개봉됐던 곳 한국 영화계 역사가 네 살아있는 이 영화관의 이름 종로의 삼가에 있습니다 이 영화관은 무슨 이름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사진 포함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9977로 정답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부에서 만나요 잠시만요 환낀 청바지 갈아입고 거리에 나섰다 오늘따라 보고 싶어 넌 굿나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사적인 얼굴이래요 이게 뭐냐면 공적인 건 얼마든지 내가 나를 위장시킬 수 있어요 나 지금 슬픈데도 앞모습은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슬픈데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옆모습을 보면 쓸쓸해 보이거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의 옆모습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친구도 오늘 진짜 좋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옆모습을 살피면서 눈동자를 보면 왼쪽에 눈동자가 위아래를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집중팔고 첫사랑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하는 걸 꿈을 꾸고 사랑을 꿈을 꾸고 또 여행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현실적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어떻게 즐겁게 살을까가 오른쪽에 눈동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를 때는 슬픈 추억이 담긴 노래를 부를 때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군요 왼쪽으로 이게 뇌와 눈동자의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진짜 이거 과학적으로 진짜 이거는 뇌하고 눈동자의 움직임에 밀체방과 관계가 있다는 과학적인 연구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얘기할 때는 왼쪽을 쳐다보고 얘기하고 사랑이 아니라 첫사랑 첫사랑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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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왼쪽이 눈동자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진짜 깜찍 일이 있어 왜냐하면 제가 노래 부를 때 오른쪽으로 불러본 적이 없을 리 없어요 그렇죠 다 제 노래가 슬프고 사랑 얘기잖아요 헤어지고 아픔을 얘기했는데 저는 항상 이쪽을 보고 노래했던 것 같아 내가 오늘 그 생각도 안 해봤던 얘기인데 내가 이런 여자야 역시 교수님은 따로 다 두 분은 저를 계속 왼쪽으로 쳐다보잖아요 우리가 오른편에 앉아 있으니까 일으켰네 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제가 첫사랑입니까? 두 분은? 그러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의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친구의 옆모습도 바라봐 주면서 그렇죠 이 사람의 눈동자가 어디에 치우쳐 있나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오늘 더 이쁜 마음으로 이쁜 말로 조금 포근한 말로 다가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좋고요 남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이 사람 좋아하는데 왜 연락이 안 와 여기서 만나기로는 왜 안 나타나는 거야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첫째 남자가 연락이 없는 거는 없는 거는? 옥중 철장에 갇혀 있어 잘못을 해서 어디가 잡혀있다 두 번째 상중 상중 돌아가셨다 집안에 도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돌아가셨다 주변에 돌아가셨다 상중에 있어 세 번째는 그 여자의 그 남자의 무관심한 거야 그 여자한테 무관심한 거래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는데 자기는 이상이 없는데 연락이 없어 그러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라고 하고 쿨하게 잊어야 돼 질질 짜고 그러지 마요 근데 가끔 사연을 이렇게 보면 여자분이 6시간을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남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타났잖아 그 사람은 6시간을 기다리는 6시간을 기다리는 이 여자분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도 대단한 거지만 근데 그게 6시간뿐만 아니라 그게 길어지면 조금은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6시간 기다릴 동안은 그 여자분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그 남자분을 기다릴 수 있게끔 그동안 했던 거잖아요 진심을 알기 때문에 기다렸던 거지 이 남자는 안 나올 남자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뭔 일이 있을 거다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글로 꽤 맞추지 말고 오늘 종로삼가가 이 노래가 나온 거는 영혼이 떠났기 때문이야 그렇죠 떠났으니까 안 돌아와 이 사람이 지금 소주장 기다리고 있는데 안 돌아와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딱 부르면서 털어버려야 돼 종로삼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종로삼가를 띄우려면 기다려도 안 올 놈은 안 온다 이런 결론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면서 노래로 노래로 모든 거를 다 승화시키고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노래를 지금 교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모르는 노래를 첫 노래를 갖다가 소설을 가리킨 들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뉘앙스를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앞 소절은 딱 예측을 떠올리면서 감정 잡고 부르고 뒤에는 서글프지만 자 그래 너가 떠났으니 나도 이 노래로 정리하고 한 곡 다 끝나고 너를 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리자는 거죠 첫사랑을 생각할 때는 왼쪽 눈으로 본다니까 우리 최상현님이 왼쪽으로 보면 좌광 광어 아닌가 좌광우도 오른쪽은 도다리 도다리 광어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느 쪽 눈으로 어느 쪽이 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좌광우도 너무 웃긴다 좌빵 우물은 알아요 좌빵이 뭐냐면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있을 때 빵이 사이사이 10명이 앉아있으면 돼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빵이 내 빵이야 오른쪽 거 먹었다가 작살나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물이 내 물이고 교수님 말씀이 진짜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정말 예시장에 딱 가면 수거리에서 어르신들은 아무거나 드시잖아요 왼쪽에 있는 물 드셨다가 오른쪽에 있는 물 드셨다가 빵도 다 내 꽃이여 나의 빵도 나의 내 꽃이여 우리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어르신 그 제껀데 할 수도 없고 조용히 웨이터 불러서 물 한 잔 더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좌빵 우물 종로 3가가 그렇게까지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시겠다 재미있네 재미있어요 종로 3가 또 배워봐야죠 다 배웠으니까 같이 불러볼까요 다 배웠으니까 같이 불러봐야죠 지금 조금 더 가르칠 시간이 있으면 좀 더 가르칠 시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더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라는 거는 노래 속에서 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별이고 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리듬은 경쾌하지만 마음 속에 서글픔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리워요 보면 이 음을 비가 오면 네 글자잖아요 네 글자를 묶어놨어 그러면 앞 리듬에 액센트를 둬야 돼요 비가 오면 그리워요 묶어있구나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첫 번째 액센트 비가 오면 그리워요 액센트 한 번 더 그리우면 비가 와요 그렇죠 한시도 뗄 수 없는 지독한 내 사랑을 한시도 끊고 뗄 수 없는 끊는 거는 이게 락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에 기타 칠 때는 기타 한번 탁 치면서 잠시 멈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시도 뗄 수 없는 이래야 노래가 맛있지 한시도 뗄 수 없는 지독 이렇게 이어가지 말자 그러다 하면 이제 찬송가가 되는 거죠 한시도 될 수 없는 지독한 내 사랑 아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짧게 짧게 끊어가 주시면 된다 그러면 또 그 다음이 또 반복이에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잠들어요 꿈속에서 기다려요 락적인 부분 눈시울 반짝이는 여기는 끊어가야 돼요 끊어줘야 돼요 반박자 눈시울 반짝이는 깊은 밤 그러다 진짜 고라떨어져요 눈시울 반짝이는 깊은 밤 이러면 다 배운 거야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눈시울 반짝이는 깊은 밤 여기 반박자 반박자 한박자 이게 실 근데 음악이 끊어져 있어요 거기 음악 들어보시면 눈시울 반짝이는 깊은 밤 이렇게 음악을 끊어놨어요 쉽게 따라서 사람들이 쉽게 부를 수 있게 그렇게 끊어놨다고 내가 끊을 줄 아냐 진짜 그런 분이 있어 계속 자기 고집대로 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괜찮아요 그래도 누가 뭐랬어 하려고는 없어요 하지만 노래자랑에 나가면 땡 그러면 교수님 아까 문제 냈던 것 중에 정답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렇죠 옛날 일제강점기 때 의리의 주먹들이 중정물을 쓰고 드나들던 곳 배동성 씨가 수업 빼먹고 드나들던 곳 사실 우리 한혜진 씨도 영화를 전공을 해서 아마 영화사를 엄청나게 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극장은 대부분 다 나와 다녀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 한혜진 씨가 그 추억의 극장 이름이 뭡니까 단성사 단성사였습니다 자 사편제가 여기서 개봉을 해서 정말 초초 대박을 터뜨렸던 단성사 자 맞추신 분도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맞추신 분 중에 또 당첨 문자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안에 생방송 안에 여러분의 실명 주소를 샵 9977로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사진 포함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일단 같이 한번 불러보고 1절 그럴까요? 그 시간은 되죠? 아 됩니다 그럼 좀 도와주시고 네 키를 좀 낮췄어요 자 여러분 몸을 좌우로 움직이시면서 자 눈통절을 왼쪽으로 종로 3강 익선동 골목 가로등 밑에 내 품에 안겨있던 그대 실루엣 돌아온다던 약속 무정한 맹세였나 쓰디쓴 소주잔에 그리움 담아 삼킨다 자 태풍아 빨라지죠 자 어깨를 준비 시작 비가 오면 그리워요 그리우면 비가 와요 다시 더 낼 수 없는 지독한 내 사랑아 기다리다 잠들어요 꿈속에서 기다려요 눈시울 반짝이는 깊은 맘 자 목청 높여서 돌아온다 했잖아요 겨울 지난 벚꽃 피는 봄날에 돌아온다 했잖아요 이미 떨어져버린 그대 와우 박수 좋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무대는 지금 못 서지만 그래도 귀한 시간 내서 오늘 신나는 운전석 방면에 들썩들썩 노래교실에 또 나와주셨습니다 한혜진 씨 우리 신나는 운전석 예측 여러분께 인사한 말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오늘 이렇게 종로 3가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또 신나는 그 저기 운전석 운전석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멋진 시간 가져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코로나19 끝나고 여러분 직접 뵙기를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마지막 한 말씀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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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